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어요. 영화요? 웬 뜬금없는 영화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SF영화를 주로 좋아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꽂혀있다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듀에 꽂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돌비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돌비 비전, 돌비 애트머스, HDR 이런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 체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돌비 시네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메가박스랑 같이 극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번 경험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장이 많지가 않아요. 돌비 시네마 있는 극장이. 제가 잘 안 생겨서 못 보다가 이번에 듀 파트 2가 개봉하면서 송도에 돌비 시네마가 있는 메가박스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영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돌비 시네마 얘기도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마 이번에 개봉되는 파트 2는 전체 듀니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첫 번째 권 후반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은 총 6권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제일 두꺼워요. 그 책의 앞부분은 지난번 파트 1에서 나왔고요. 뒷부분이 파트 2입니다. 그 내용이 이번 영화로 개봉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류 문명이 한참 발전을 한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행성에 여러 귀족 집단 일종의 약간 봉곤제 같은 집단인데 그 귀족 집단들이 여러 행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걸 통과해서 황제가 존재하고요. 이 황제가 전 우주의 여러 행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형태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두 가문 아트레이더스랑 하코넨 가문의 힘겨루기가 기본적인 전체 스토리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두 개의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배후에서 조정하는 황제 얘기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인류의 흐름을 컨트롤하려고 드는 베네게서리티라는 종교 집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한 가문의 상속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가문과 대적해서 다 뒤집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서구 스타일의 복수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런 단순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6권까지 만들어지고 이야기를 써나갔던 작가 프랭크 허버트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 구조 사회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의 관계, 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만든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의 안력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풀무로 인해서 인간이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됐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DUN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건 우리 영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권해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DUN1이나 DUN2를 재밌게 보셨다면 파운데이션이라는 영상도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SF 소설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낸 두 개의 가장 큰 SF 소설을 꼽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파운데이션과 DUN 이 두 가지를 꼽을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DUN 이전에 만들었던 소설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해서 과학자이자 천재인데 이 천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필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도 크고요. 여기에 갖고 있는 세계관이 참 독특해요. 파운데이션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세계관이라면 이 세계관은 심지어 미래도 과학과 논리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까지 깔고 가는 세계관이라면 DUN의 세계관은 인간의 정신적인 것, 멘탈적인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걸 극도로 발전시키면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보다도 훨씬 월등한 인간의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는 세계관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소설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두 개의 소설을 통해서 과학과 이성적인 행동이 해야 될 일과 정치, 철학,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 이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표적인 두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당히 피폐한 미래가 보일 것이고요. 이 두 개가 아주 교묘하게 잘 결합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인류 사회는 좀 더 인간 중심적이며 따뜻한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소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돌비 시네마예요. 돌비 시네마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극장에 갔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메가박스랑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메가박스의 주요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일단 코엑스에 있는 메가박스하고 송도 안에 있는 송도 메가박스 이 두 군데의 대표적인 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아니면 돌비 비전, HBR 이런 영상들 속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했어요. 결과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형 극장들 체인에 의해서 영화에 대한 퀄러티가 정해질 수 있어요. 그 극장에서 어떤 상영 시스템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퀄러티가 정해지는 거죠. 각각 영화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배급망은 국가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는 어떤 목표로 영화를 마스터링하고 뭐 칼라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터칭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비 시네마라는 규격이 포함되어 있는 극장에 가서 보면 전세계 어느 극장이라도 돌비 시네마 극장에 가면 균일한 퀄러티의 사운드, 영상 요거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돌비의 영업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이긴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칼리브레이션 돼 있는 극장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그런 극장에게 돌비 시네마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준점이 되는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CGV만 주로 봐, 나는 메가박스만 봐, 거기가 영상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롯데 시네마만 봐, 거기가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돌비 시네마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그런 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비 시네마라는 명칭에 첫 번째로 돌비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사운드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오브제 기반의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듣는 청취자를 기준점으로 해서 구 형태를 만들어서 구 형태의 각각 지점들의 오브제들이 거기에서 나는 사운드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가 셋업되어 있는 극장의 전제 조건은요. 스크린에도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측면에도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천장에까지도 스피커가 들어가요. 이 스피커들의 사운드를 조절해서 관람자가 느꼈을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거는 그 지원되는 시스템에서 들어보면 사운드가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게 돌비 시네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이에요. 돌비 비전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HDR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블랙 농도 얼마나 더 어둡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농도 얼마나 더 밝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개의 간극을 벌리면 벌릴수록 중간에 다양한 칼라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칼라를 재현하는 그런 극장을 만든 것이 돌비 시네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듀온 파트 2가 돌비 시네마에서 보면 좋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한스진머의 사운드입니다. 음향 효과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웅장하고 다이나믹하게 펼쳐져요. 강렬한 타악기 소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를 변조해서 만든 큰 울림 같은 소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들이 단순히 평면적으로 한쪽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 중심적으로 입체적으로 울리는 그런 효과를 누립니다. 사운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영화라면 돌비 시네마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듀온 파트 2를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입체감도 입체감이지만 의자의 진동이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그 영화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주기도 했고요. 사운드에서 오는 긴장감 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와닿는 그런 극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시네마 4D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극장관들이 있어서 그걸 특별히 특화시킨 그런 극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영화가 그 관을 위해서 설계했을까?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돌비 시네마는 돌비 시네마라는 규격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세계 균일한 형태의 극장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제작사가 그것을 위해서 리마스터링을 한다거나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창작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 돌비 시네마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암비랑 칼라예요. 제가 나란히 두 편을 다 보지 못했어요. 일반관이랑 돌비 시네마관이랑 비교해서 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는 돌비 시네마에서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게 얼마나 짠한 거지 얼마나 밝은 거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칼라미터기나 노출계로 찍어보면 좋은데 남이 영업하는 데 가서 그러고 있을 수도 없고 돌비로부터 제가 지원을 받거나 서포트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돌비 쪽에서 한번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비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온 정보만 가지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블랙 농도는 일반 극장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두운가?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한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판단하기 힘들었고요. 대신 밝은 농도는 일반 극장보다는 좀 더 밝게 느껴진 건 분명합니다. 좀 밝아 보였어요. 그래서 컨트라스트 비율이 훨씬 더 넓어 보이긴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둔을 일반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몰입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촬영한 촬영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엄청난 촬영감독입니다. 그리고 듬 파트 1에서도 너무나 영상을 잘 뽑아냈고 듬 파트 2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뽑아냈어요. 컬러감이 상당히 풍부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옛날 필름 시대, 슬라이드 필름을 해가지고 영사를 하던 극장 시대에 비해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컬러의 채도라든지 농도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전에 제가 봤던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이런 영화들을 봤을 때 그 컬러감은 정말로 강렬했다고 기억이 남는데 그 이후에 디지털 사용감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경험을 한 영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듀는 컬러감이 상당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뭐 배경도 물론 그렇죠. 배경도 아주 노란색 그 모래가 펼쳐진 황량함과 그 사이에 불긋불긋한 스파이스가 막 날리는 장면이라든지 그 강한 햇빛 밑에서 보여지는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좀 강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주 강렬하다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컬러가 생각보다 조금 채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채도 높은 사진들이나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라든지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주 가까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지 실제 극장의 일반 디지털 상영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몰입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장엄한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서사실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컬러감이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듀온 시리즈를 아이맥스로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맥스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아이맥스는 지금 예약할 수 있는 모든 관이 다 앞줄 몇 자리만 비어있지 가운데 중앙부는 거의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돌비 시네마가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돌비 시네마도 저도 맨 센터에서 정중앙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약간 앞쪽에서 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 두 줄만 더 뒤에서 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표가 없었어요. 그것도 자 마지막으로 듀온을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듀온의 소설책도 다 읽었고요. 6권을 다 읽었어요. 예전에 84년도인가요? 94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예전 버전 영화도 봤습니다. 아주 허접했지만 그 영화도 봤고요. 그리고 TV 시리즈는 아예 볼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악평이어가지고 그건 보지도 않았습니다. 듀온이라고 하는 게임도 옛날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상이라든지 혹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듀온을 본다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 듀온 파트 1을 한번 보시길 권장해드려요. 요즘 OTT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몇 천 원을 내시더라도 듀온 파트 1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듀온 파트 1을 보시고 나면 아마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등장인물, 단어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소설책은 총 6권으로 되는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7권만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권을 읽어보시면 스토리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요. 파트 1을 봤기 때문에 이게 뭐구나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파트 1이 느린 템포로 건너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소설의 디테일 속에서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듀온 파트 2를 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원작은 이렇게 풀었는데 디니 블레브 감독은 파트 2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버렸나 라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온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트 2까지 나와있고요. 파트 3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디니 블레브 감독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파트 3까지는 감독을 하고 싶다. 그리고 파트 3의 이야기는 듀온 소설책의 두 번째 권인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두 번째 이야기까지 풀면 원소설과 원작자가 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3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확장되는 내용이군요. 영화는 뭐 다른 감독이 연출을 하던 아니면 TV 시리즈로 나오던 다른 형태로 나와도 좋은데 메시아까지는 디니 블레브 감독이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재밌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스터를 받았어요. 멋있죠? 저 이 포스터를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나 보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공들여 만든 포스터더라고요. 요즘 돌비 시네마를 보면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포스터 한번 받아보시고요. 균의 사가는 생각보다 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파트 2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데 세계관에 대한 설명해주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유튜브 몇 개 보시면 듀의 사가에 흠뻑 빠져들어서 새로운 SF를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오늘은 돌비 시네마에 대한 소개를 곁들여서 듀 파트 2에 대한 핑계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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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